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이자 입니다 이제 장은 끝났어요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코스닥 아주 끝내줍니다 끝내죠 2200 깨졌어요 깨졌고 2000팽 69.29 거의 뭐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코스피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수직 낙하네 거의 보니까 개인들은 3,256억 정도 외사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 상위 종목 쭉 보니까 그 오른건 없어요 삼바 정도 삼성 바이로직스가 1.7%로 나머지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셀트리온이 0.6% 올랐네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2.4%나 빠졌습니다 LG엔솔 한 2.36% 카이닉스가 0.98% 빠졌고 우선주 2.47% 또 떡락을 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빠지네 신나게 빠져 SDI 3.9% LG화학 4.0% 올랐네 4%나 빠졌네 현대차 3.4% 네이버 1.9% 기아 3.4% 카카오 4.05% 이렇게 빠졌고 셀트리온이 한 0.6% 올랐다 했죠 삼성물산 2.8% 버스콜딩스 2.4%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니깐 다들 지금 멘탈이 흔들흔들 할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나구나 이렇게 많이 빠지면 큰일인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만 이렇게 빠졌냐 코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3.47%나 빠졌어요 3.47% 또 한 번의 폭락이 옵니다 673.87% 인데 개인들하고 기관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1,340억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0.3% 정도 찔끔 올랐네요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3.1% LNF 4.98% HLB 1.09% 카카오게임즈 6.1% 에코프로 7.07% 많이 빠졌어요 요즘 빠졌다면 7.8%야 포라비스도 7%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압이고 알티오젠 1.2% JRP 6.3% 빠졌습니다 좀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LNF 많이 빠지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LNF 같은 거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뭐 한 3,4만원 하던 게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것도 아니죠 보면은 하여튼 근데 거의 뭐 그 고점에 물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물려 있고 지금 보니까 반대매매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매매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다들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겁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거의 한가 때리거든 주가는 계속 빠질 수 밖에 없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또 우리가 더 살펴볼 게 중국은 어떠냐 중국 상해에도 한 1.28% 정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지금 홍콩은 2.77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도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지금 맛이 가고 있고 일본은 1.5% 빠졌네요 1.5% 우리보다 좀 나은 거 같습니다 일본은 좀 나은 거 같고요 대만은 어떠냐 대만도 한 2.6%나 지금 거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좀 오르내도 희한하게 보면 오르고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하여튼 우리 일본, 대만, 중국, 한국, 유럽, 미국 아주 절단나고 있습니다 절단나고 있어요 환율은 아이고야 1443원이네 16원이 올라서 16원 1.12% 정도 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도대체 정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부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쓸데없는 지도 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유예를 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 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개미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거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런 거는 뭐 참 난 도대체 갑자기 욕 나올 뻔 했는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삼성전자 5만 2,900원 결국은 5만 2,900원을 해서 또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했고 지금 보니까 외인들이 겁나게 팔았어 246만 주야 기관들 30만 주 폭탄 매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 뭐 개미들만 270만 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외인들이 좀 살 듯 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JP 애들 한 105만 주 UBS 42만 CS 좀 샀고요 37,000 정도 그 메릴린지가 46만 주 CL이 한 6만 8천 정도 이렇게 눈에 띄게 매도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외인들도 또 많이 팔았겠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 공매도가 100만 주 나왔어 101만 주 이러니 뭐 삼성전자 주가가 물을 수가 없지 계속 밑에서 바닥 기는 거예요 바닥 기는 겁니다 5만 2천 9병까지 갔는데 5만 3천 원까지는 버틸 줄 알았지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나요 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 때린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내피셜이에요 근데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저 나름대로 예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도 안 좋아 지금 47,300원 오늘 또 종가 악마 나왔어 종가 악마 한 4만 7천 5백원에서 뭐 550원까지 나왔는데 한 250원을 쭉 빼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2.47%나 빠졌습니다 우선주도 4만 5천 원까지도 붕괴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외인들 37만 주 계속 팔죠 지금 우리 우선주는 외인들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닥치는 벽이냐 외인들이 판다고 해가지고 외인들은 손해보냐 그게 아니야 외인들은 어차피 오래전부터 사놨기 때문에 평당가가 낮아요 그래도 지 나름대로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뭐 아쉬울 거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JP 애들이 한 15만 주 골드만 12만 벽백홀이가 4만 원쯤 했는데 메릴린치 많이 팔았네요 28만 UBS가 21만 5천 JP모가 11만 다이와 23,000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이어서 또 수요일도 거의 블랙 블랙 수요일이에요 블랙 수요일 블랙 월요일 블랙 수요일 아이고 참 이거 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나라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야 주익시장은 계속 이렇게 박살나고 있고 뭐 나서가지고 제대로 뭔가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하거나 방어해 준다는 그런 금융당국은 당국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대체 뭐에 신경 쓰는지 큰일입니다 검은 수요일 공포 하여튼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배당일인데도 이 정도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